여기 또 뭐 더 심어야 되나요? 다 심은 거 같아요 다 심은 거 같아요? 그거? 아 이거 다 잘라냈어? 여기도 잘라줘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놨어 잘라 떡잎이 생겼네 여기 뽑주마 이 양아 이거 판 그대로 가져가야 돼 어디로요? 아 요것도 잘라줘 다 잘라서 저거 젖었어 여기다 놔야 돼 이거 잘라 빈박스에 자고 놔야 돼 이거를 다 꺼내서 차곡차곡 젖내를 차곡차곡 했는데 야 이제 가지 가지도 심었고 젊은 오이도 심었고 매운 고추도 심었고 매운 고추도 심었고 아 그래요? 이쪽에다 옮겨주면 안 돼요? 왜 그러지? 연한 거는 네 그래 쏙 집어넣으면 돼 쏙 집어넣으면 돼 저것도 다 쏙 집어넣어 잘라버려 그거는 거기를 자르고 아니아니아니아니 그 다음 거 잘라고 이거 꼬비끼면 되잖아 그냥 그 다음 칸 잘르라고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응 야만 잘라 힘들게 그렇게 잘라 힘들잖아 잘라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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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뭐이지? 이렇게 봐 기추가 막 그리고 이쪽으로 이거 하나 넣고 들어가나? 어 들어갔다 야 얘는 딴 데로 가야되다 그치? 야 야 그거는 제가 여다 온다 니가 미쳐가지고 그렇잖아 네? 너희 이거 아까 저거 이웃하지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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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것도 그대로 가져갈거죠? 응 그러면 여기다가 꽂으면 되지 있어봐 여기 짝이 안맞네 어떻게 됐어? 응 이거는 잘게 잘라 나도 이거 좀 잘라줘 좀 아 끓는 아 또 또 이거 뭐지? 이거로 삼판도 넣고 얘를 더 얘도 더 예 그만둬 저것도 끝에 어 저거 여기를 잘라 두고 가게, 잘라 두고 가게 여기가? 아기야, 여기를 잘라 두고 가게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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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발굴이 있으면 안 돼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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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 다 틀려 모중마더 하 하 하 자 이제 가위 빼야 된다, 녹슬었네 녹슬은 기찻길이 아니라 녹슬은 가위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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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빨리 와 빨리 와 너 이거 너무 약해 물이 이거 하나 가져 있다 그래 이거 심으러 오라고 왜 그를 빼나 물을 더 저기 자리 없나? 고래다가 아주 거기다 비닐 속에다 푹 속에다가 푹 안에는 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땡 다 젖었는데 뭐 땡 다 젖었는데 뭐 땡 다 젖어? 아니 이쪽 안에는 없대 이 악말에 의하면 이 악말에 의하면 됐어? 네 하 고구미 아구 아구 저게 아예 가져가라 아 물이 물이 질질질 잘 젖어서 아이 마루에다 갖다 놔 그늘에다가 으으으으으으으으 저게 다해 다 끝났어 이거 갖다 놔도 되죠? 어 갖다 놔 무서워 아까 그 자리 불태우는 데 갖다 놓고 담비야 이거요? 네 이걸로 하지 말고 정보가 안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이거는 불태우는 데다 갖다가 자 이제 고추를 아까 꽂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듬뿍 준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또 보듬어줘야 됩니다 폭 애기모냥 그래야지 고추가 잘됩니다 왜? 왜 뭐가 잘못됐어? 왜 또 잘하고 있는데요 김 작가님 너무 무서워요 여기가 하나에 한군데를 더 넣어라 위에다가 두개를 하나로 해 그럼 물이 봐 자, 그 후추 자, 여기 가까이 사이사서 링크에 불킬 수있는 사이사서 어 이제 다 끝난거에요? 이제 가서 밥을 해야지 우리는 철수 못받고 켜놨어요 다시 끊고 켜놨어 가자 언니 밥 좀 다 파자 물 다 줬었니? 물 다 줬어? 물 다 줬어요 가서 밥 합시다 어머! 오랑나비 까만 나비 나비야 어머어머 나비야 나비야 왜 거기서 팔라당거려 저 닭이 신기하다 밖으로 알라라 나오네 조당선에 이제 텃밭에 고추 또 고추 토마토 감낭 가지 이거 늙은 오이 매운 고추 젊은 오이 가지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방화도 방화방화도 잘 자라고 있구요 상추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선생님 물 줘도 되죠? 네 이제 물 듬뿍듬뿍 주세요 오늘 내일 너무 메마르니까 상복아 여기 꼽는거 어디있어? 곰이 이렇게 꼽는거 어디있느냐고? 창고에 이제 찾아와 어디있어 이거? 잠깐만 이거 고추 때 부러진다 이제 다 끝났구요 이제 닭장으로 계란 꺼내러 갑니다